쟤 어제 만나러 가냐? 알파냐 너 걔랑 그때 으락리 갔지? 세태계? 어? 불빡이 너 걔한테 고백했던 까인 거 나 다 들었다 아씨 까인 거 아니라고 그거 다음 주까지 말해주기로 했어 안 봤는데 진짜 까인 애들 내 중심 탁 쳐줘 너 받아만 걸 어떻게 알았냐? 내 이름은 없는 탐정이죠 꺼져가 어떻게 알았냐고 코에 매트에 모래가 떨어진 걸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최근 목적지에 와라와라 조개구이 집이 검색되어 있었습니다 아 새끼 졸라 무섭네 진짜 안타깝게도 모태까지 가진 못했군요 유 유 유 유 진짜 꺼지라고 진짜 아 에어팟 안가셨냐? 엄마가 챙겨들어 갖고 온 거야 아 센스 좀 발휘하세요 니 맘아 진짜 아 니 거라도 줘 개소리하지마 이거 없으면 지하철 못하 아까 음량 일로 해놓고 귀에 대고 다니잖아 빨리 좀 아휴 나 저기 젓가락 좀 줘봐 넌 맨날 처먹을 생각밖에 안하냐 아 처먹도 아니여 아 어 아 괜히 심하네 아 진짜 극협이다 너 진짜 아씨 아 진짜 냄새 안나 한번 맡아봐 아 꺼져 진짜 냄새 안나 진짜 안나 아이씨 아이씨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